아유 너무 먹고 싶어서요 진짜 이정도만 이렇게 나왔어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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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김치 나 있을까요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네 으 으 으 으 여기도 이 매운 장 소스를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삼겹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음 맛있어 짠 맛있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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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케 아 좋다 붉은색 맛있어요 음 시원해 아 음 아 아 아 아 아우 맛있당 마이사도 냉면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남았어 고기가 남아있는 불닭이 너무 좋아요 두 개 강아지는 랩랩랩 으 으 으 역시 맛있네요